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문상희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작가님의 장편소설 황혼의 양지 어떤 호라비의 인생 두 작품 모두 독자님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진솔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에게 자꾸 고난이 찾아옵니다. 해악과 피해가 묻어나오는 작가님의 작품은 독자님들의 공감을 불러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독자님들의 호응이 많아서 원고 청탁을 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써서 보내온 작품인데요. 많이 놀랐습니다. 녹음하다가 너무 웃겨서 다시 녹음하고 다시 녹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에 구독과 좋아요를 아낌없이 눌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을 또 써달라고 원고 청탁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옥탑방으로 쫓겨난 노인 그는 왜 평생 벌어서 산 다가구 3층집을 놔두고 옥탑방으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옥탑방으로 쫓겨난 노인 문상희 봉천동 산 꼭대기 관악선 아래 3층 건물 다가구 옥탑방에 정한주 노인이 살고 있었다. 여름이면 내리쬐는 햇살이 너무 뜨거워 검은색 망사로 지붕 전체를 씌워놓았다. 겨울에는 북풍 한설이 몰아쳐 창문 유리는 언제나 새하얀 성해로 뒤덮였다. 산을 등지고 있다 보니 아침에는 일찍 뜨고 또 일찍 해가 지는 봉천동 달동네였다. 정씨는 막 이른이 되었다. 오늘도 정씨는 유리창에 비친 햇살을 보고 일어났다. 정씨가 옥탑방에 사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바로 아래 2층에는 피둥피둥한 60대 후반의 이혼한 아내 이 정순이 살고 있었다. 1층은 건물을 개조해서 미용실로 세를 내주고 이 정순은 그 월세를 받아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이 정순이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은 정씨 공이 컸다. 이 정순은 지금까지 일을 한 적이 없었고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정씨는 일만 해왔다. 그러니까 이 다가구를 사들인 것은 본인이 자처하듯 이 정순의 신의 한수였지만 그 미천을 오롯이 댄 사람은 정씨였다. 정씨는 이미 10년 전에 2층에 사는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옥탑방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 그 이유는 10년 전 정씨가 페이스북에서 메신저로 만난 여인과 교제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고 그것으로 둘은 이혼을 했기 때문이었다. 정씨는 아내에게 이혼당한 후 직장까지 잃어서 갈 곳이 없었다. 그때부터 정씨는 옥탑방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집이니 월세를 내지 않고 살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정씨는 10년째 신림녀 근처 주상복하 건물 야간 경비로 일하고 있었다. 원래는 1일 2교대 주야간 격주 교대 근무였으나 교대자가 원해서 정씨는 야간에만 일을 하게 되었다. 정씨는 2, 3시간에 한 번씩 순찰을 돌고 나서 경비실에 앉아있는 게 주 업무였다. 야간 경비를 막고 보니 시간이 남아 돌았다. 무려함을 달래려고 야동도 뒤져보고 온라인 매체를 검색하며 시간을 때우기도 했다. 아내 이정수는 50대 중반부터 살이 찌기 시작해서 체중이 90kg가 넘어섰다. 다른 여편내들처럼 심심풀이로 아르바이트 비슷한 것을 하면 이렇게까지 살이 찌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정수는 움직이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정씨가 야간 교대 근무를 바꿔준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집에서 눈이 마주치면 뭐 해달라 시키곤 했다. 정씨가 이정순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귀찮아진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물론 심부름을 해주는 것이 더 편했다.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 이정순 대신 날렵한 정씨가 움직이는 게 차라리 나았다. 끼니 때마다 소홀히 상을 차린 건 아니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다. 과체중이 된 아내 이정수는 점점 잠자리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물론 정씨도 아내 곁에 가까이 가는 것이 내키지 않긴 했다. 아내의 온도를 덮이려면 몇 시간을 땀을 흘려야 했기에 질에 지쳐 나가 떨어지기가 일수였다. 서로는 언제부터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정씨는 호랍이 아닌 호랍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씨는 페이스북에서 메신저 친구 요청을 받았다. 프로필 사진은 믿을 수가 없다지만 정씨가 호감이 가는 50대 전으로 보이는 여인이었다. 친구 요청과 함께 메시지도 왔다. 안녕하세요. 한주정 선생님. 저는 호주에 사는 성자 윤이라고 합니다. 고국의 여러 가지 소식이 궁금해서 친구를 요청합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친구로 받아주세요. 정씨는 처음으로 메신저 친구 요청을 받았다. 호감이 가는 여자라 바로 친구 수락을 눌렀다. 그날 이후로 윤성자는 날마다 문자를 보내왔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온 사람입니다. 나이는 55세이고 호주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서 살아가는 미망인입니다. 밤마다 경비를 보면서 적적하던 정씨는 잘됐다 싶어서 문자를 주고받았다. 윤성자는 문법도 띄어쓰기도 틀리는 어설픈 한국어로 문자를 계속 보내왔다.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서 문자가 서툽니다. 이 점도 양해 바랍니다. 정씨도 이해가 가기에 답장을 했다. 네,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만 먼 이국 땅에 홀로 계신다니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네, 적적해서 제가 친구를 요청한 겁니다. 선생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저는 60세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살고 있으며 주상복합 건물 경비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부인은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만 아내가 비만증이라 각방을 쓰고 있는 호랍이 아닌 호랍이입니다. 거짓말을 잘 못하는 정씨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정씨는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날마다 성자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어느 날 출근해서 보니 또 문자가 와있었다. 정 선생님, 제가 한국에 가을쯤 들어갑니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 머무를 집도 필요하니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정씨는 집에 옥탑방이 비어있어서 윤성자에게 소개할까 마음먹었다. 비어있는 옥탑방에 월세를 받게 하면 아내는 기뻐서 날뛸 것이다. 예, 윤성자 선생님,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걱정 마시고 한국에 오시면 저번에 알려드린 제 휴대폰으로 연락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정안주 선생님. 그럼 귀국하면 꼭 전화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를 끝으로 윤성자는 한동안 소식이 없었다. 정씨는 어제도 야간일을 마치고 고운히 잠이 들어있었다. 한참 잠에 빠졌을 때 정씨의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정씨는 혹시나 근무지에서 비상전화라도 왔을까 해서 얼른 전화를 받았다. 예, 정안주입니다. 정씨는 잠시 얼떨결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아내 이정수는 다행스럽게도 집에 없었다. 아, 윤성자 선생님이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정씨는 물을 한 컵 마시고야 정신이 들었다. 아이고요, 제가 야간일하고 잠이 들어서 정신이 없답니다. 아, 그러시겠어요. 선생님. 그러시면 인천공항에서 서울대학교로 오는 리무진 버스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가기 전에 신림력에 정차를 한답니다. 일단 신림력에 내리셔서 제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마중을 가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6시부터 근무를 해야 하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선생님. 정씨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았다. 4시가 조금 넘었다. 이제 더 이상 잘 수도 없었다. 정씨는 후다닥 세수를 하고 아내가 끓여준 북엇국에 밥을 한 그릇 말아먹고 출근 준비를 했다. 아니, 어떻게 연락도 없이 한국에 왔을까? 정씨는 그렇게 의아해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근무지로 향했다. 저녁 8시가 되어서 윤성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저 여기 신림력 공항버스 정류장에 내렸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는 호주에서 오느라 큰 캐리어 가방이 두 개나 돼요. 아, 그러시군요. 그곳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씨는 자전거를 타고 신림력으로 향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씨는 윤성자가 진짜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한주 선생님. 제가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네요. 어서 오세요. 윤성자 선생님. 저도 근무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신림력으로 오라고 했답니다. 정 선생님. 그나저나 저는 정 선생님만 믿고 호텔 예약도 안 했어요. 어쨌든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씨는 윤성자와 함께 경비실로 들어갔다. 일단 들어오십시오. 여기는 경비실이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큰일 납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씨는 누가 볼까 무서워서 얼른 윤성자를 경비실 뒤쪽에 조그만 쪽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윤성자 선생님. 여하튼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정 선생님 별 말씀을요. 제가 한국 땅을 40년 만에 들어왔지만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답니다. 여하튼 저를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서 계시다가 내일 아침 퇴근 시간에 저하고 같이 나가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정 선생님. 제가 조금 후 12시쯤 순차를 한 바퀴 돌고 올 테니 피곤하시면 조금 주무셔도 됩니다. 예, 선생님.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정씨는 윤성자를 경비실 작은 숙소에 남겨두고 순차를 돌았다. 정씨가 순차를 돌고 오니 윤성자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시간은 새벽 1시쯤이라 주상복합 건물도 지 죽은 듯이 조용했다. 정씨 역시 이 시간이면 메신저나 야동을 탐색하다가 쪽잠을 자기도 했다. 정씨는 경비실 의자에서 윤성자를 잠시 쳐다보았다. 윤성자의 비스듬이 두운 곡선이 정씨의 욕정을 은근히 자극하였다. 정씨는 사실 아내의 잠자리 겁으로 인해 욕정이 생길 때면 야동을 보면서 자위로 달래곤 했었다. 정씨는 근무중이라서 절제를 해야 했다. 정씨는 경비실 의자에 누워 잠깐 잠이 들었다. 잠시 후 정씨는 인기척에 눈을 떴다. 정선생님 피곤하시면 잠시라도 아내 가서 주무세요. 윤성자가 뒤에서 정씨의 뒷목을 주물러 주고 있었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정선생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저 때문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정씨는 가만히 있었다. 저 사실 남편이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많이 예로웠어요. 그래서 고국사람이 그리워서 정선생님과 메신저를 한 거죠. 그러니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새벽 시간이라서 건물에는 오가는 사람이 없었다. 천만다행이었다. 아침 6시가 근무 교대 시간이라서 먼저 윤성자를 밖으로 내보내야 했다. 저 윤선생님 조금은 제가 근무 교대 시간입니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공원이 있죠. 거기에 가셔서 기다리시면 퇴근 후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생님. 정씨는 교대 근무를 마치고 공원으로 향했다. 정씨는 윤성자를 데리고 집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윤선생님 무엇을 드실런지 이리 와 보세요. 네 저는 핫 아메리카노 한 잔에 페이스트리빵 한 개 먹을게요. 정선생님은 뭐 드실래요? 저도 그럼 같은 걸로 마실게요. 예 알겠습니다. 계산은 제가 할게요. 저는 한국에 카드가 없으니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윤성자는 그렇게 말하고 지갑을 꺼냈다. 윤성자는 한 주가 불하는 듯이 지갑을 열었다. 지갑 속에는 달러와 5만 원권 지폐가 가득했다. 정선생님 저 부자예요. 혹시 한국에 적응을 못하면 다시 돌아가려고 호주에 있는 집도 월세를 놓고 왔어요. 예 그러시군요. 윤선생님. 그나저나 제가 저번에 문자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 옥탑방이 비어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주방과 욕실 겸 화장실도 딸려있고 예전에 살던 사람이 두고 간 옷장도 있답니다. 네 정선생님. 제가 당장 갈 곳이 없으니 그렇게 해주세요. 월세는 얼마나 하나요? 네. 전에 살던 사람은 보증금 500에 월 3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고 정선생님 걱정 마세요. 공항 환전소에서 우선 만 달러를 5만 원권으로 환전했어요. 예 그러시면 충분하답니다. 그나저나 아내가 이 사연을 알면 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이고 걱정 마세요 정선생님. 제가 뭐 어린애인가요? 예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있다가 10시쯤 저기 부자 부동산에 가셔서 월세가 저렴한 옥탑방을 찾는다고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제 집 옥탑방을 소개할 겁니다. 사실은 저 부동산 사장이 제 친구라서 우리 집 옥탑방을 그 친구에게 내놓았거든요. 그럼 일단 방을 구경하신 다음 모른 척 하시고 계약을 하세요. 저와는 분명히 모르는 사람처럼 하셔야 합니다. 예 정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꼭 007 작전 같네요? 호호호 제가 정선생님만 믿고 한국에 오기를 정말로 잘했네요. 그렇게 해서 윤성자는 정씨 집 옥탑방으로 이사오게 되었다. 윤성자는 정씨의 집 옥탑방으로 이사와서 뻔질나게 따돌아 다녔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어디로 나가시나 봐요? 예 사장님 서울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요. 제가 호주에서 깍테일바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가게자리도 알아보고 있어요. 예 그러시군요. 그럼 잘 다녀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성자와 정씨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할 말은 예전처럼 문자로 했다. 성자는 잠시 후 정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정선생님 내일 일요일은 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윤선생님. 내일은 용인민속천에 가보고 싶어요. 저하고 같이 가셔서 안내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대신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겠습니다. 예 윤선생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10시쯤 신림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성자와 정씨는 비밀문자를 주고받았다. 정씨는 문자를 확인한 후 언제든지 문자를 삭제했다. 이유는 혹시라도 아내에게 들킬까봐 완벽을 기했던 것이다. 정씨는 토요일 야간 근무를 하며 내일을 대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쪽잠을 자두었다. 이튿날 정씨와 성자는 신림역 개찰구에서 만났다. 안녕하세요 정선생님. 집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척 하느라고 혼났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자는 멋진 선글라스에 예쁜 모자로 치장을 했다. 정선생님 민속촌을 가려면 어디서 어떻게 가야 돼요? 나도 가본지가 오래되어서 좀 그렇답니다. 여하튼 2호선 타고 남부터미널로 가면 용인으로 가는 버스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정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성자는 그렇게 말하며 정씨의 팔짱을 끼웠다. 정씨도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웠다. 정씨와 성자는 용인 민속촌에 도착해서 신혼 부부처럼 신나게 돌아다녔다. 특히 성자는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지갑의 돈을 아끼지도 않았다. 정선생님 저기 전과 전통주를 파는 주점이 있네요.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요. 거기 가서 한 잔 해볼까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드세요. 성자와 정씨는 점심시간도 지났고 해서 주점으로 들어갔다. 둘은 전통주와 모둠전을 시켜서 맛있게 먹었다. 자 정선생님 술 한 잔 받으세요.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즐기며 살면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정선생님? 감사합니다 윤선생님. 덕분에 오늘 제가 호강을 합니다 그려. 아이고 그나저나 정선생님 윤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남들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둘이 있을 때는 그냥 오라버니 동생 하는 게 어때요? 나는 오땡 오라버니는 육땡 딱 좋잖아요 뭐. 그럽시다. 윤선생님이 좋다면야 그렇게 합시다. 아이고 또 윤선생님이라고 하네요. 그냥 성자씨 이렇게 불러주세요. 아니면 동생이라고 하던가요. 예 그렇긴 하지만 습관이 돼서. 한 집에 살면서 실수할까 봐도 그렇고요. 호호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둘이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전통주 주전자를 다 비웠다. 오라버니 이제 기념품도 샀고 배도 부르니까 저기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할까요? 성자는 정씨의 팔짱을 끼고 밖으로 나와 상가 쪽으로 걸었다. 오라버니 저기 칵테일바가 있네요. 저기로 가봐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남편하고 칵테일바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림역 근처에 칵테일바를 알아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떤 덴지 구경이나 해보죠 뭐. 둘이는 비교적 깨끗하게 꾸며놓은 칵테일바로 들어가서 앉았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메뉴판 저기에 있어요. 성자는 메뉴판도 보지 않고 유창한 영어 발음으로 주문했다. 저는 코스모폴리탄 하고요. 오라버니는 남자니까 애플티니. 그걸로 주세요. 아 네. 메뉴판도 안 보시고 주문을 하시는 걸 보니 칵테일바 단골이시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후 빨간색 코스모폴리탄과 그린 빛깔이 나는 애플티니가 나왔다. 오라버니 우리 칵테일로 건배합시다. 건배. 예 좋습니다. 성자씨. 사과향이 상큼한 게 아주 맛있습니다. 아이고 칵테일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호호호. 사실 막걸리와 맥주를 벌컥벌컥 즐기는 정신은 양이 적어서 홀짝홀짝 금방 마셔버렸다. 오라버니 맛이 어때요? 괜찮죠? 제가 멋진 칵테일로 한 잔 더 시켜드릴게요. 여기요. 바텐더 선생님. 우리 오라버니에겐 그 이름도 섹시한 섹스 온 더 비치 칵테일 한 잔 주시고요. 저는 프렌치 마티니. 마티니로 한 잔 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님. 조금 후 쟁반에 칵테일을 내온 바텐더가 엄지손가락을 지켜세웠다. 손님은 칵테일에 아주 조예가 깊으십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호주에서 칵테일 바를 했었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쩐지 칵테일에 조예가 깊으시고 매너도 좋으시다 했지요. 성자는 기분이 한껏 고조되어 폼을 잡았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전통주에 칵테일 두 잔을 더 마셔서 얼큰하게 치기가 올랐다. 오라버니 술기운이 좀 올라오네요. 우리 저기서 좀 쉬었다 가기로 해요. 하면서 성자는 정씨의 팔짱을 끼고 모텔 쪽으로 향했다. 정씨는 피둥피둥하게 살찐 아내 얼굴이 떠올랐지만 애써 무시하고 따라서 들어갔다. 오라버니 5월인데도 오늘 무척 더웠어요. 저 먼저 얼른 샤워하고 나올게요. 성자는 그렇게 말하며 TV 리모컨을 틀고 능숙하게 성인 뽀로노를 틀어주고 욕실로 들어갔다. 정씨는 얼큰한 술기운의 뽀로노를 보니 순간적으로 욕정이 끓어올랐다. 샤워를 마친 성자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분홍색 가운을 걸치고 나왔다. 오라버니 대충 씻고 나오세요? 오래 걸리면 저 잠들지도 몰라요. 성자는 침대에서도 멋진 기교를 부리며 정씨를 녹여버렸다. 성자는 2층의 정씨 아내가 곱게 화장하고 애출할 때면 금방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계산하에 수시로 정씨를 불러 유인오름을 했다. 정씨도 아내가 시장이나 애출할 때면 수시로 옥탑방에 올라가서 성자와 비로를 즐겼다. 어느 날 아내 이 정수는 동네 분여회에서 부르이웃도끼 바자회를 여느라 동사무소에 갔다. 이 정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강냉이 티밥을 담을 커다란 고모 대야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 집에 고모 대야가 있으니 가져올게요. 이 정수는 고모 대야를 가지러 옥탑방으로 올라갔다. 그때 성자와 정씨는 아내가 바자에 간 것을 알고 한창 미러를 즐기고 있었다. 이 정수는 옥탑방 창고에 고모 대야를 가져가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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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 계십니까? 힘이 좋은 이 정수는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렸다. 정씨는 아내가 온 것을 알고 기겁했다. 정씨는 미러를 즐기다 말고 후다닥 옷장으로 숨어들었다. 성자는 그제야 잠에서 깨어난 척하면서 문을 열었다. 주인 아주머니 어쩐 일이십니까? 아 저 창고에 있는 고모 대야가 필요해서 왔어요. 아직도 자고 있었네 비유? 예 야간 아르바이트하고 새벽에 들어왔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나는 저 고모 대야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어서 주무세요. 정씨는 아내가 옥상에서 내려갈 때까지 옷장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지 죽은 듯이 있었다. 옷장에서 내려온 정씨가 말했다. 아이고 성자씨 이제는 마누라 무서워서 다시는 여기 못 올라오겠습니다. 나는 들키는 줄 알고 식겁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요? 이제는 그럼 밖에서 만나기로 해요? 둘은 조심하기로 약속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성자에게서 또 문자가 와있었다. 오라버니 내일 쉬는 날 저하고 가게를 좀 보러 가요. 칵테일바를 할 만한 가게를 보고 다녔답니다. 제가 한국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오라버니가 좀 꼭 도와주세요. 그럽시다. 제가 쉬는 날은 딱히 할 일도 없어요. 오전엔 좀 자고 오후에 가도록 합시다. 정씨는 자신도 모르게 성자에게 서서히 빨려 들어갔다. 성자는 정씨를 데리고 여기저기 부동산을 찾아다녔다. 오라버니 제가 5천만 원 정도면 가게를 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서울 가게세가 훨씬 비싸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이니까요. 웬만한 가게는 권리금이 다 붙어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호주는 권리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영업하는 한국 사람들 힘들겠어요. 성자와 정씨는 오후 내내 부동산과 가게들을 번갈아 가며 돌아다녔다. 오라버니 오늘 저 때문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그만 보고 밥이나 먹으러 가요. 저기 장어집 보이네요. 오늘 저 때문에 고생하셨으니 장어 사드릴게요. 둘이는 장어집에 들어가서 장어와 소주를 시켰다. 오라버니 오늘 돈 걱정 마시고 많이 드세요. 이거 내가 염치 없이 자꾸만 얻어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오라버니 오라버니가 한국을 모르는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많은 걸 도와주신 거예요. 정씨는 계면적어 하면서도 양념장어가 입에 맞아 소주 3병과 함께 맛있게 먹었다. 오라버니 우리가 집주인 아주머니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한 번 한 적이 없잖아요. 오늘은 모텔에서 화끈하게 한 번 하고 집으로 가요. 예? 성자와 정씨는 모텔을 나올 때도 성자는 정문으로 정씨는 후문으로 나왔다. 성자를 먼저 들여보낸 후 30분 시차를 두고 정씨도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주 아침에도 성자에게 문자가 와 있었다. 오라버니 제가 가게를 하나 점 찍어 두었어요. 매장이 좀 큰 편인데 오라버니 말대로 권리금이 5천만 원 붙었네요. 커피 전문점을 하던 곳인데 자리도 좋아요. 보증금 5천에 임대료가 월 300만 원 하는데 가게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해요. 이따가 5시에 출근하면서 저하고 잠깐만 살펴보고 가세요. 5시에 그 공원에서 기다릴게요. 정씨는 조금 서둘러서 자전거를 타고 공원으로 향했다. 오라버니 여기예요. 성자가 얘기한 곳은 신림동 문화의 거리 근처였다. 커피 전문점을 하던 곳으로 셔터문은 내려져 있었고 유리에는 임대라는 큰 종이가 붙어 있었다. 오라버니 가게가 괜찮죠? 그래요. 이 정도 가게라면 권리금도 임대료도 충분히 그 정도 합니다. 그리고 비품도 권리금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 맞아요. 사실 커피 전문점이나 칵테일 바나 실내 인테리어는 비슷해서 그냥 사용해도 된대요. 성자는 가게를 보고 집으로 가고 정씨는 근무지로 갔다. 이튿날 아침 성자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오라버니 내가 호주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2만 달러 이상을 한국에서 인출하려면 계약서를 복사해서 관리 부처와 대사관에 승인을 거쳐야 한대요. 제가 아직 호주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요. 오라버니가 대출을 받으셔서 오라버니 이름으로 가게 계약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제가 한국 국적으로 승인이 나면 그때 1년치 이자와 함께 드리겠어요. 오라버니의 영원한 사랑, 성주 부탁 좀 들어주세요. 정씨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성자에게도 밥도 술도 얻어먹고 생각날 때마다 미래도 즐겼고 이럴 때 도와줘야지. 가게는 내 앞으로 계약하니까 돈 뗄 염려도 없잖아. 정씨는 아내 몰래 대출을 받기로 하고 은행으로 갔다. 은행은 정씨가 경비 근무를 하는 같은 건물이라서 직원들도 정씨를 잘 알고 있었다. 정씨의 집은 대출을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어서 오전에 서류 준비 후 오후에 대출이 바로 나왔다. 정씨는 성자에게 대출 사실을 문자로 보냈다. 오라버니 정말 다행이네요. 오전에 그 가게와 부동산에 다녀왔는데요. 누가 가게를 보고 마음에 든다고 내일 와이프와 함께 와서 바로 계약을 하기로 했다네요. 그러니 우리가 빨리 가서 먼저 계약을 하도록 해요. 그래요? 내가 보니까 임대료가 좀 비싸서 그렇지 가게 자리가 좋아서 그런가 보군요. 오라버니 내가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공원으로 바로 나오세요. 정씨는 공원으로 가서 성자를 만나 성자가 말한 부동산으로 향했다. 부동산은 조금 떨어진 복개천 쪽에 있었다. 아니, 가까운 부동산을 두고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갔어요? 아, 다른 가게 알아보다가 그쪽에도 들렸죠. 둘이 도착한 부동산은 조그만 가게 두 칸짜리였다. 한 칸은 구제옷 둘이 진열되어 있었고 옆 칸에는 책상과 응접세트가 있는 사무실이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주신 아주머니군요. 조금 전에도 다른 분이 그 가게를 보고 내일 계약을 하겠다고 갔어요. 저들이야 뭐 누가 계약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포마드 기름을 바른 50대 부동산 사장이 떠스레를 늘어놓았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조금 전에 전화했으니 건물주가 바로 올 겁니다. 도장과 신분증은 가지고 오셨지요? 정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오는 길이니 당연히 신분증과 도장도 가지고 있었다. 부동산 사장이 내놓은 음료수를 다 마시기도 전에 건물주라고 하는 풍채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 아이고 건물주 사장님 오셨군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분이 계약하실 분이신가요? 그나저나 손님은 복이 터진 겁니다. 그 가게는 개업한지가 몇 달도 채 안 돼요. 젊은 사장이 할리인가 뭔가 하는 아주 비싼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다가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 노 부부는 시골에서 사는데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건물주인 저에게 모든 것을 이림했죠. 아마 칵테일 바나 커피 전문점이나 비슷해서 있는 그대로 장사를 하셔도 될 겁니다. 간판만 바꿔 달면 수리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건물주는 주절주절 부연적인 설명을 늘어놓았다. 네, 안 그래도 부동산 사장님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성자가 나서서 거들었다. 그러면 계약이고 뭐고 오늘 잔금까지 치르시고 내일부터 가게 청소하시고 영업하셔도 됩니다. 오라버니, 내가 놀고 있으니 그렇게 바로 시작할까요? 정 씨가 잠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부동산 사장이 말을 거들었다. 이 건물주 사장님은 저와 오래도록 거래를 했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오라버니, 그래요. 저도 내일부터 장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성자가 그렇게 말을 하자 정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부동산 사장은 이미 계약서 출력을 하고 있었다. 계약서에 건물주가 먼저 도장을 찍었고 뒤따라서 정 씨가 도장을 찍고 양쪽 신분증도 복사해서 계약서에 첨부하였다. 정한주 사장님, 거래은행은 어디세요? 네, 하늘은행입니다. 그러시면 잘 됐네요. 저기, 롯데백화점 1층에 있으니 가셔서 건물주 사장님 계좌로 입금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사장이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정 씨에게 주었다. 오라버니, 같이 갈까요? 아니야. 자전거 타고 왔으니 내가 금방 다녀올게요. 약 20분 후에 은행에 갔던 정 씨가 돌아왔다. 입금시켰습니다. 여기 영수증도 있고요. 아이고, 사장님. 입금 소식은 벌써 문자로 받았답니다. 그럼 계약이 완료가 되었으니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열쇠 꾸러미를 정 씨에게 주었다. 사장님, 중개 수수료는 50만 원입니다. 그러자 바로 성자가 핸드백을 열고 50만 원을 꺼내어 지급했다. 성자와 정 씨는 열쇠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오라버니, 정말 고마워요. 호주은행에서 돈 찾으면 한 달치 이자하고 함께 드릴게요. 그리고 오라버니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으니 제가 가게 수익금 일부는 떼어서 오라버니에게 드릴게요. 성자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 씨의 얼굴에 뽀뽀를 했다. 아이고, 창피하게. 왜 그래? 누가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허허허. 오라버니, 일단 가게에 들렀다 가요. 아니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벌써 출근 시간이야. 나는 근무지로 갈 테니 성자 씨나 가게에 다녀와요. 알겠습니다, 오라버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경비실로 갈게요. 옥탑방으로 쫓겨난 노인 1화가 끝났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2화에서 다시 만나요. 2화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